안녕하십니까 홍한상 작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바빠서 유튜브를 못했고요 오늘 좀 잠깐 2시간 정도 시간이 나기 때문에 독일의 마이센 도자기 독일에서는 최고의 도자기입니다 품질 대단하죠 오늘 마이센 도자기가 어떻게 유럽 최고의 도자기가 됐고 현재 세계에서도 도자기 가격으로는 아마 마이센 도자기가 제일 비쌀 겁니다 품질이 대단하죠 마이센 도자기가 어떻게 해서 유럽 최고의 도자기가 됐냐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큐슈에 아리따라는 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공들이 많이 끌려갔죠 이쪽 지방으로 아리따로 약 350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2, 3평이죠 2, 3평입니다 충남 공주군 반포면에서 도자기를 굽든 분인데 임진왜란 때 끌려갔죠 나베시마 성주라고 소위 아리따 지역을 관장하는 사가현 희젠번의 번주 임진왜란 때 출정한 성주한테 끌려간 겁니다 끌려가서 네가 여기 왔는데 조선에서는 도자기를 제일 잘 구운다고 하니까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도자기만 잘 구워주면 된다 우리나라는 청자 백제가 없다 그래서 도자기란 말은 도기와 자기를 합친 것을 도자기라고 합니다 도는 항아리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항아리는 800도만 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1300도 이상의 온도를 올려야 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우리 조선의 도공하고 중국의 경덕진 도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어느 쪽에 앞섰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조선의 도자기 솜씨가 자기의 솜씨가 중국과 대등한 수준이니까 이 사람을 잡아간 거죠 이 사람이 성주한테 잡혀가서 흰 백토가 있어야 백자를 구울 수 있습니다 청자도 마찬가지인데 나베시마 성주가 한번 찾아보라 일본에도 어디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리따 마을에서 별로 멀지 않은 걸어서 한 10분? 이지미야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지미야마에서 백토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등가마 우리 전통 제네 가마를 만들어가지고 도자기를 구워서 나베시마 성주에게 이걸 갖다 바칩니다 나베시마 성주가 드디어 일본에도 조선의 백자, 청자와 같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네가 해줬구나라고 해서 이 사람을 연봉 3천 가만의 사무라이 대접을 하는 그러한 경제적 보상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일본 도자기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은 바로 그 2, 3평의 임진왜란 때 끌려온 2, 3평의 14대 손 가네가와 쇼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거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20년 넘은 친구인데 우리 집에도 왔었고 저도 또 이 사람 내 집에 가서 이 사람한테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이천 도자기 축제에 거의 해마다 옵니다 그래서 종종서도 보죠 이 사람을 그러다 이제 이 사람 고향 동네까지 가서 너희 할아버지가 끌려온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래갖고 또 같이 또 한번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2, 3평이라는 양반이 거기 가서 도자기를 구워줬는데 조선에서는 하루에 밥 세 끼를 먹기 어려웠는데 일본에 끌려가니까 졸지에 연봉 3천 가만히의 사물아이가 돼서 하루에 쌀을 열 거만씩 먹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부보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조선에서는 도공이 아주 하찮은 직업이니까 자손들은 내 자식들은 이런 도자기를 구울 필요 없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다 거기서 30년 이상을 살면서 도자기를 연봉 3천 가만히니까 30년 9만 가만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죠 조선에서는 그 당시 천석굽도 부물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궁 도자기를 나베시마 성주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유럽에 수출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게 유후익인이라는 데 가면 그 옆에 이 말이라는 데 있는데 이 말이 도자 박물관에서 제가 이걸 사진 찍은 겁니다 제가 옆에 일부러 서 있는 이유는 이 도자기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게 해서 지금 한 건데요 이 도자기가 지금 거의 한 1m 이상 될 겁니다 바로 이런 거를 유럽에 수출한 겁니다 초창기 때는 이렇게 칼라풀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백자 청자가 됐는데요 이런 도자기가 한 개 나오려면 이런 거를 천 개 정도 구워야 이런 완제품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자기의 흙을 반죽을 할 때 기포가 하나라도 바늘구멍만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1300도의 고열에 들어가면 기포가 있으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상품 가치가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게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동인도 회사의 기록을 보면 이 도자기가 20kg다 그러면 금 20kg하고 값 바꿨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수출 가격이 그보다 2분의 1나 3분의 1 정도 됐겠죠 일본서부터 일단 유럽까지 실크하니까 한 2만kg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주 비싼 고가의 도자기였고 동인도 회사가 일본의 도자기 즉 조선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해서 주식회사로서 가장 성공한 주식회사죠 이익 배당금이 100만원 투자하면 연말에 60만원 60%의 최대 배당금을 줬고 제일 조금 줬을 때도 12%의 배당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동인도에서는 떼돈을 벌었죠 그 떼돈을 본 배경에는 바로 조선 도공들이 일본에 약 4천 명이 끌려가는데 4천 명 중에 교우시 쪽에 대다수가 끌려갔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거라고 구워가지고 4가번의 성주도 돈을 많이 법니다 4가현 희젠번이 100년 동안 도자기 수출해서 번 돈이 금으로 약 68톤이었습니다 금 68톤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보다 많은 겁니다 한국은행이 59톤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조원을 벌어뜨린 겁니다 그 바람에 4가현의 희젠번은 경제력이 일본의 랭킹 10단에 들어가게 됐고 영지 땅도 17만석밖에 없었던 영지와 65만석으로 약 4배가 늘어나서 일본의 주력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도자기를 조선에서 일본 키오시에서 조선 도공이 만든 도자기를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갖다 많이 팔기 시작했는데 유럽에서 도자기 붐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일본에 수입한 도자기로 만든 이런 술병이나 꽃병이나 대야나 집에서 밥 먹는 접시나 이런 것들을 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654년의 경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유럽에 24만 점을 배 싣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24만 점이 무슨 찻장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이렇게 술병이나 접시나 물병이나 심지어 대학까지 이렇게 큰 거 예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창기에 조선 도공이 만든 거를 유럽에 싣고 간 그런 게 됩니다 독일의 작센주의 황제인 아우스투스 2세가 이게 일본에서 도자기가 대량 수입돼 가지고 독일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할 거 없이 유럽의 모든 귀족들이 일본에 도자기를 쓰니까 금화 유출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무영 걱정은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도자기를 자체 생산해야 한다 라고 이제 해 가지고 이런 도자기들을 생산하기 시작하죠 제가 좀 준비를 좀 잠깐만 10초만 기다려주시죠 지금 제가 도자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유럽으로 수출하던 도자기 형태와 지금 들고 있는 게 바로 아리따에서 우리 조선 도공의 후손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분위기가 지금 아리따에서 만든 그림 보면 색깔 넣은 거 파란색 넣은 거랑 비슷합니다 이쪽이 좀 진하게 들어간 거고 이렇게 처음에 수출하는 도자기는 우리 조선 도공들이 건너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들고 있는 도자기에 조선의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동양적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동양적인 걸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열광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런 거는 초창기에는 이 사람들이 좀 모나들 충격도 있고 하니까 좋아했는데 좀 칼라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산 동인도 회사가 조선 입난 때 끌려간 일본의 도공들한테 OEM 즉 화려한 도자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좀 칼라풀한 거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화려한데 이거는 아직도 뭔가 중국이나 조선이나 일본의 분위기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말고 좀 더 유럽화된 걸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유럽화되기 시작합니다 유럽화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도자기를 국산화하란 말이야 독일화 독일에서 만든 도자기를 해서 우리가 유럽 사람들한테 일본 걸 수입할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팔아먹자 라고 해서 이제 국산화를 지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뒤에 한참 뒤에 사진이 되겠습니다만 1702년에 일본 도자연구소라는 거를 소위 마이센 도자기의 그 회사 안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도자기의 노하우야말로 우리가 그대로 베껴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저 도자기가 그래서 강식 공방에 기술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요한 비트거라는 작생주의 금속공예를 비롯한 이런 공예의 아주 일인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6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드디어 조선 도자기와 똑같은 도자기 일본 도자기와 똑같은 도자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초기에 바로 동인도 회사가 독일 쪽으로 수출한 도자기의 형태와 같은 건데요 이게 바로 마이센의 초기 작품입니다 이 초기 작품은 거의 이거 뭐 조선의 분위기와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거랑 거의 지금 같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조금 더 화려해졌다는 거 외에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에도 이때 이게 1710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고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일본에도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사진이 이게 보시면 이것도 아리타의 도자기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 임란도금의 후손들이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못지 않게 똑같이 컬러풀 하거든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일본화 된 작품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더 컬러풀 해졌죠 그래도 결국 뭐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직은 그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처음에는 아리타 도자기의 카피 수준이었는데 지금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거랑 거의 유사하죠 생긴 형태만 좀 유럽화 돼서 이렇게 한 거고 우린 좀 둥긴데 이 사람들은 좀 가게 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센 도자이가 이 소선 도자기 일본 도자기하고 차이를 지금 만드는데요 이게 지금 그 도자기에다가 도자기에다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걸 보고 포셀린 아트라고 합니다 저게 그림을 그려서 물감을 발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아주 잘 그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그림을 아주 잘 그리거든요 물론 이것도 지금 못지 않습니다 우리 도공들이 만든 것도 못지 않게 지금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셀린 아트를 발전시켜 가지고 유럽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1708년 이후부터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진도가 더 나간 거죠 이거는 지금 시계가 들어있고 그 시계를 이 도자기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시계에 둘러싸고 있는 도자기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섬세해지고 아주 미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걸 보면 이제 촛대죠 샹들리에인데 초를 이제 여기 이렇게 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부 도자기를 구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유럽화 돼서 유럽의 귀족들이 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집안의 인테리아 장식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유럽화 독일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독일의 마이센 도자기는 자기네가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데 이태리나 이런데 팔기 위해서 이런 걸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작품을 보면 지금 이게 도자기이고 반지입니다 반지인데 지금 이 반지의 금속을 다이아몬드이죠 도자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금속과 도자기를 결합시킨 상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장식품인데 이 장식품도 역시 이렇게 불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센 도자기는 이러한 기술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럽의 시장을 소위 조선 도공이 만든 일제 메이드 인 재팬의 도자기를 쓰는 거여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을 마이센 도자기가 독점을 하죠 이때 독점을 하는 것 때문에 덴마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나라가 자기네들의 무역력조화 또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외화 유출, 금의 유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프랑스는 쉐브르라는 도자가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영국은 본 차이나 그 다음에 덴마크는 로얄 코펜하겐 이런 데 나라별로 독립된 도자기가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도자기의 산업에 관해서는 당대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전부터 그런데 첫째는 조선 정부가 도공을 너무 하찮게 취급을 해서 밥 3끼조차도 잘 못 먹게 만들었는데 임진왜란 때 끌려간 도공 4천 명이 조선 도공의 99%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1608년 지경되면 광해군 때부터 일본에 끌려간 기술자 포로들을 다시 조선에 데리고 오기 위한 사절단들이 여우기란 사람이 단장이 돼서 건너갔는데 도공도를 만나서 우리 조선에는 너희들이 다 떠난 바람에 도자기군 뭐고 둘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막사발밖에 없으니까 청자백자를 다시 구워야 되니까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했는데 거기에 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도자기를 잘 구워주니까 조선에서는 밥 3끼 먹기 어려웠는데 일본에서는 쌀을 연봉 3천 가만히 주고 몇백 가만히 줘 버리니까 조선으로 돌아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 도자기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한국의 도자기는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고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 도예가들이 많이 생겨서 잘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아직 저렇게 금속과 도자기가 결합된 이런 상품들까지 아직 진도를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컬러풀한 도자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포셀린 아트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서 다시 굽는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도자기 회사가 다시 도자기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뭔가 미진한 값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뛰어난 민족이네요 선조자 속고 그러니까 유럽 도자기의 원조는 알고 오면 조선도가거든요 경덕진은 원래 도자기를 잘 구웠는데 명나라가 1644년에 망하면서 유럽으로 도자기를 전부 수출을 중단해 버려가지고 유럽 시장을 일본한테 완전히 뺏긴 게 오늘날의 마이센의 탄생의 대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먹고 살 만에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자기를 굽는 도예가들이 은하 많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도예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김용문부터 김한사 이런 양반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주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곧 재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센 도자기가 유럽을 재패하게 된 배경과 임란도공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